평상동기 사회생활 잘하네 오! 야야야야 야, 손해봐 누가 닮았어? 아니, 이거 정말 저기로운 손해나고 있었어 나, 나 저걸로 갈래 손가! 이건, 이건 좀 아니다 이건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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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저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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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찬이? 뭐야, 정민아 잘 어울린다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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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찬이 뭐야, 박찬이 누구야? 2, 3개 닮진 않았는데 주석이 형 좋아해서 붙일게 주석이 형 좋아해서 붙일게 주석이 형 좋아해서 붙일게 그리고 잠시 후 유튜브에 드러낸 오늘의 주인공 이게 뭔데요? 오! 야야야야야 강규 형이 뭔데? 어떻게 알고, 어떻게 알았어요? 이건 좀 아니다 아니, 이건 좀 아니다 아니, 진짜 이게 닮았어 아니, 이게 이거, 이거 윤정은 이거, 이거 줘야지 이거, 이거 줘야지 이거 바꿔야 돼요 이거 줘야지 되지? 여기지? 어, 여기 있네, 여기 있네 아, 나 이제 이거 어떻게 알아듣는데? 어떻게 알아듣는데? 수석은 인정하시는 거예요? 저는 생각 못했는데, 주변에서 아, 주변에서? 여기다 붙일게요 1차 공기 집중 9차 공기 ирус 36 7차 공기 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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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. 아니 이거 바꿔주세요. 어떤 걸로요? 하지 마라. 이걸로. 알겠어요. 누구 닮았음? 이거 닮았잖아요. 이거 똑같은 거처럼. 아, 한번.. 카메라 한번 봐주실 수 있나요? 봐줘! 이게 뭘 닮았어요, 이게? 지금생에 제일 많이 닮은 거 같은데.. 혹시 닮은 꽃이 살려주고 있겠어요? 김민호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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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창희찬이요? 네.. 감사합니다.. 감사합니다.. 야.. 진짜 아니.. 뭐야 이거.. 사회생활 잘하네.. 영상 영상 맞지? 1위라고? 이게 말이 안 돼.. 근데 똑같이 생겼다.. 얘는 부리부리라니까.. 여기 옆에 부리부리 써져있어요 부리요? 아.. 어떻게 하는 거예요? 부리.. 제발.. 다섯.. 다섯 개 체크.. 야 동협아.. 너 한 번 골라봐 여기.. 누가 닮았어? 분량 챙겨주잖아 형이.. 사회생활? 누구예요? 동협아.. 선협아.. 너 이제.. 라이언TV에 라이언TV 라이언TV에.. 인사한 거.. 인사한 거.. 이거 보여주고 골라달라 할 수 있어요? 네.. 했어요.. 선협이 지명됐다고 이제 학교도 안 나가네.. 야.. 야.. 미쳤다.. 미쳤어.. 아니 준성이 형이 잘생겼어.. 동진이가 그랬어.. 내가 좀 더 낫다고.. 아니.. 이거.. 나 저걸로 갈래.. 이거.. 이거 누가 했어요? 아 나 우리 재산이 경산 포기 해줄게.. 아 하지 마요.. 야 살게.. 됐어.. 이랬는데? 이랬거든요.. 이랬거든요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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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정정리하고 그러셨어요? 입이 너무 통하지 않네.. 혹시 닮은 거 추천해줄 수 있어요? 동재요.. 동재 누구요? 고라파더.. 고라파더? 여기 송각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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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력 있다.. 송각! 송각! 어? 재산이 되어있네.. 아.. 안 닮았잖아 형.. 어? 다 먹는데? 눈이 너무 작아.. 나랑 안 닮았다니까.. 어.. 여보 똑같은데? 어.. 뭐해.. 여보 똑같은데? 어.. 똑같은데? 뭐해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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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르겠는데.. 모르겠는데.. 지금 예정이라.. 서윤은데.. 서윤은? 서윤은.. 서윤은.. 동재요.. 이거 누구야? 고라파더.. 동재요.. 이게 아닌데?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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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재요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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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